화장 메이커바던 잠깐 좀 와보실까요? 뭐 봐요? 왜 우리 못생겼어? 원래 그래? 근데 이런 소리도 처음 듣는 거 같은데? 아니 혹시 계속 2시가 돼요 아 우리 저기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랩랩랩 어서오세요 이러면서 이제 아이고야 앉아있습니다 어디 앉아야 되지? 역대 최초로 게스트 몬처 앉아 기다리고 있는 거 최초다 선배님 선배님들 야 김수왕 PD가 지금 내려와서 살살 다뤄달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어 우리가 무슨 짐승도 아니고 최초로 최근에 준준준호 씨가 와서 무슨 말도 없이 딱 가지고 아니 그게 맞추라? 어떻게 비교를 해 맞추라 습틈이 없었어 술 먹으러 가자 술 먹으러 가자 술 먹으러 가자 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한 템포 물러설 테니까 선배님 오늘 현주엽 선생님의 그 특선 아 주엽이 형이 그럼 다 부어주신 건가요? 진짜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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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판이 두 개인 이유는 저쪽 것도 먹어보고 이쪽 것도 먹어보고 그렇지 그렇지 양쪽 걸 다 먹어봐라 그런 뜻 태균이가 고기를 기가 막히게 게스트 최초 우리 여성 게스트 모셔놓고 저의 고기를 드릴 순 없습니다 우리 현 선생님의 특선 소고기를 좀 맛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원래 하루에 두 개를 찍는데 미녀 여성 게스트가 나온다고 저희가 아침에 3만 천 원짜리 감자탕을 진짜요? 그래서 지금 혹이 진 상태로 오늘 김성훈 피디 울면서 올라갈 거예요 두 분이 같은 프로를 하신 적이 있었죠? 아 저 마녀들이라고 여자 야구 하는 거 아 여자들이 야구 그게 최균이 형 아마 첫 예능이었나요? 제가 이제 야구 은퇴하고 바로 처음에 이제 그 예능을 하면서 첫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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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배트 스승님 저의 이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스승으로 생각은 하신다고 그럼요 그럼요 근데 신수지 씨가 진짜 야구의 야구의 재능이 진짜 좋아요 폼이 너무 예뻐 야구의 열정이 너무 골프 잘 치고 스포츠가 최근에 씨름도 씨름도 나 그 넘기는 거 보고 어 어 어 그거 보셨구나 어 어 두 분이 붙으시면 어떻게 돼요? 아 무조건 제가 이길 되겠죠 얘기해봤는데 이걸로는 제가 이길 방법이 없어 쟤를 삿바 없이는 저 왜냐면 너무 키가 크고 힘이 이제 찍어 누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삿바를 매개 들어가서 이제 기술이 들어간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 선배님은 제가 들어서 그냥 들려지기로 그냥 모래 사장에 그냥 이렇게 심어버릴 수 있죠 손에 하 하 하 하 하 아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 체조 네 어 이쪽 분들이 음식을 요만큼 뭐 내 태능에서 봤는데 밥 먹는 게 요만큼씩이라 진짜 체중관리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근데 그거 먹고 어떻게 운동을 해?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돼요 30kg대 막 이래 30kg? 네 고등학교 때 올림픽 티켓 할 때가 36kg 네 네 그리스 세계선수권때가 36kg 나왔어요 키가 몇 치셨을 때? 63단가? 네 내가 4살 때 36kg였던가 아 어? 그럼 그때 바디 프로필 했을 때보다 몇 키로 찐 거야? 7kg 7kg? 아 그렇지 그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배고팠어요 프로필은 그냥 있는 데로 찍는 거지 아니 왜 어? 저희도 그럼 다음 주에 같이 바디 프로필 아니 태균 이 것만 많이 봤잖아 아니 나 진짜 해보고 싶은데 우리 신개념으로 바디 프로필을 우리 먹으면서 먹으면서? 하는 거 어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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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주지 마 왜 힘 줘 나 오늘 웨이트하고 바로 왔습니다 네? 근 손질을 주고 근육을 채우기 위해 오 챔피언들 알통이 우리보다 큰 거 같아 꽃등심 5개 안창살 5개 5개 주시고요 안창살 5개 5개 주시고요 갈비살하고 생등심하고 어떻게 나요? 시작 20분이에요? 스타트가 시작 20분이에요 근데 모르겠네 아 좀 부드러운 게 나니까 안창, 꽃등심, 생등심 그렇게 아 여긴 단위가 머리수 플러스 공이 하나 그렇게 해주세요 꽃등심 안창살 생등심 아니 다른 손이 맛있어? 고기는 고기는 무슨 소리가 나네 일단 저희도 오늘 처음으로 고기는 좀 구워서 먹으려고 3, 2, 1 아 진짜요? 아니 잠깐만 먼저 구웠어? 아 이거 왔어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나왔나 모르겠어 저희는 언제 구웠어 아니 이거 제작진 도라이들에 있어 이거 안전으로 아니 드실 때 저희도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그래서 고기를 잠깐만 아니 드시려고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먹나 보려고 그러는데 저기 아예 판을 벌렸네 판을 벌렸어 채끝인데? 야 니네 회식하냐 오늘? 아니 오늘 진짜 재밌다 되게 특이한데요 오늘? 아니 자를 잡은 거야? 오늘 왜 이래? 아니 진짜로는 메뉴판을 맡으니 고기가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아까 감자탕 먹인 거구나 아 그렇지 어우 이거 제 거예요? 아우 안 차 마블링이 난리가 나네요 아 와 우리 신수지 씨 아니었으면 오늘 진짜 이런 거 못 먹어 봤을 텐데 일단 여기 오면 가능하면 이거 한 잔씩은 다 드셔야 돼서 아 글라스예요? 볶은 자를요? 아 일단 일단 잡 써봐 잡 써봐요? 저게 이제 사이다를 조금 이제 비유를 해서 오오오오 오오오오 한번 잡 써봐 아 됐어야지 역시 선배님은 다르시군요 아 이제 우리 이게 우리 운동부 시그니처 술이에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별말씀 하기 전에 그래도 네 시원하게 짠 아 됐습니다 아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다 이거 아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다 이거 아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다 이거 약간 웰치 그거 같아요 오오 샌순이 씨는 고기를 어떻게 아 저 미디움 미디움 겉바속촉은 어때? 베스트죠 오케이 이야 이게 내 전문이 이게 남자 운동 선수들 오면 대충 먹어 그러는데 지금 뭐 유희관 뭐 제팬이 문경은 최지만 그냥 막 먹였는데 특히 나 유희관 선수 오셨을 때는 뭐 게스트 싫어 뭐 뭐가 어떻게 같이 생겼냐는 분 그렇지 그런 노비 같은 애들은 노비 같은 애들 그냥 얘는 여기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풀고 가 아 나 지금 빨리 잘라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겉바속촉 지금 제대로 해요 지금 빨리 이거 쓸어야 돼 저기가 없어 내가 고기 여기다 해줘야지 내가 고기 여기다 해줘야지 내가 고기 여기다 해줘야지 아 뭐 뭐 땜에 아니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와 여기서 손이 다치네요 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여기까지 가고 손이 이렇게 아 오늘 웨이트하고 바로 왔습니다 네 아니야 이거 줘 내가 고기 여기다 해줘야지 자 아 어 아니 이렇게 바로 주시나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고기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세가 됐네 되게 크게 이게 한 점이 맞는 거죠? 이게 한 점 맞는 거죠? 태균아 태균아 우리 먹는 사이즈로 주면은 그게 되겠니? 어? 태균아 아니 원래 소는 입안 가득하게 이 육즙을 느끼면서 먹어야죠 아니 어때 평가 좀 해줘 오케이 오케이 음 맛있지? 육즙 제대로인데요 음 음 이렇게 미듐 조효이 형이 굶었던 것 같아요 미듐으로 이렇게 하면 미듐 진짜 잘 보셨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좀 뻑뻑할 거야 음 같은 살이 아니죠? 어 같은 살인데 응 맛이 어때요? 녹아요 녹아 아 으음 아까 내 건두 너무 잘했잖아 맛있어도요 으음 으음 와우 그래? 왜 틀리지? 진짜 너무 잘 보셨네요 이거까지 한 눈이 보여주라고 하셨죠. 응. 아니 그 리듬.. 리듬체조? 네. 그거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에 시작했는데요. 엄청 늦을 편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네. 유치원 때나 보통 1학년 때 막 몸 완전 이렇게 뼈도 부드러울 때 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왜 했지? 일단 저희 아빠가 2개체조 선출이신데 아기 때부터 엄지발가락 하나로 제가 걸어 다니고 문지방에 올라간 상태로 3시간 동안 매달려있고 그때 당시 저희 집에다가 철봉 설치했었잖아요. 그거를 마주보고 있는 방 쇼파에 흔들다가 착지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착지? 이 정도면 축지법도 쓰고 계시잖아. 주관에서 쟤는 운동 꼭 시켜야 된다. 근데 부모님께서 오히려 반대를 하셨죠? 힘드니까. 안 된다. 너무 힘든 운동이 안 된다. 이랬는데 리듬체조 중계를 TV에서 본 거예요. 그 리본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내 거다. 그래가지고 3년을 쫄랐어요. 그래서 4학년에 되게 늦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유전자가 있으니까 늦게 시작했는데도 잘할 수 있었구나. 코치님을 잘 만났어요. 우리나라 최강 스파르타 코치님인데 그분의 손에 가면 국대가 다 만들어지는 그래서 하루에 13시간씩 훈련을 했었거든요. 안 쉬고. 하루가 24시간이야. 그렇죠. 개균인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해. 일주일 시간을 끼면은 기다려 드릴게요. 10일 얼마야. 얼마가 남아? 누가 남네. 누가 남는다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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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22.. 아 22.. 그러니까 11.. 11.. 11.. 그러면 12일에서 하루 생활을 나누는 거네? 잠자고 밥 먹고.. 네 씻고.. 이야.. 6시간... 와.. 78회! 56이지? 오오.. 그런 건 잘해. 4-7회! 28.. 오오! 이게 운동구가 좋다. 네. 4-7회 28만 맞춰도 좋아해 줘. 바로 다음에 ain게 대답할 수 있어. idis navy 국물이 먼저 당겨야 된다, 여기로 한 번 볼게요. 아, 맛있다. 천천히, 고기는 많이 준비돼 있으니까 천천히. 진짜 많이 주시면 돼요. 응, 안 차.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추가로 주문을 하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추가로 주문을 하다, 이렇게 추가로 주문을 하다. 신기해. 너 되게 잘한다. 왜 이렇게GA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한 점 먹고 나면 좀 기다렸다 이렇게 먹는데 접시에 아니, 먹어도 먹어도 미필 되는 느낌이에요 그런 스피드로 가면 3인분이 못 먹겠구나, 진짜 그래도 다 맛은 봐야 되니까 지금 1인분은 넘게 먹었을 것 같네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 지금 1인분은 먹었나? 1인분은 먹었지 1인분 한 덩이 딱 천천히 먹으면 진짜 3인분이 먹겠네 근데 3인분이 다 드신다는 게 상상이 안 되네요 형들은 이해가 됐는데 응? 소식합니다 아, 우리도 원래는 소식했어요 이거 하기 전에는 다 소식했는데 진짜요? 에휴, 피디가 막 억지로 먹이고 그래갖고 우리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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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꽃등쥔 고기가 좀 이렇게 좀 정체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스피드가 생명인데, 지금 길이 되게 막혀 오늘 아, 오늘 소고기를 이렇게 쫓기면서 먹어보다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야, 수지 오늘 이거 촬영 끝나고 헬스장에서 10시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제가 실은 땀을 흠뻑 흘리며 오늘을 위한 웨이트를 하고 바로 왔거든요 근데 트레이너니까 그거 알죠? 원래 운동하고 고기 먹어야 되는 좋은 거라며 아니, 그럼요 하기 전에는 탄수화물 먹어야 열량을 확 에너지를 낼 수 있고 끝나고 나선 바로 단백질로 근손실을 채워줘야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헬스 트레이너 자격증이 있어요 어, 땄어 땄어 좋아해서 땄습니다 웨이트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주영이 형이 무슨 푸드 다이어트인가? 어, 원푸드 다이어트 살이 겁나 쪘어, 진짜 내가 우리 엄마랑 했는데 우리 엄마랑 같이 야, 이거 왜 이러냐 도대체 무슨 다이어트였죠? 포도로 원푸드 다이어트를 했는데 진짜로 거짓말 안 보태고 한 박스씩 먹었거든 근데 엄마 당 수치 확 올라가고 살찌고 나는 포도가 당이 제일, 제일 흡수가 잘 되는 고기가 참 좋네 꽃등심 먹어봐요, 꽃등심 맛있어요 아, 불이 너무 세네 아, 불이 너무 세네 야, 그렇지 닦는다고? 아, 진짜 나는 김태균보다는 신수지랑 다녀야 될 거야 속 보인다 난 몰랐어 숯불이니까 불조절이 되나 했지 너 소문에 지금 고기 태웠다는 얘기가 있어? 꽃등심? 아니, 불이 너무 세갖고 그래갖고 이거를 반을 이제 좀 약간 덜 익혀서 이걸 썰으면 또 다른 맛이 나요 한쪽은 바삭하고 한쪽은 부드럽고 한 번 드셔보세요 누구 보고 드셔보시라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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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드셔보시라는 거 저에겐 흔한 게 없는 게 사실 고기 많아, 고기 많아 고기 많아, 고기 많아 아, 형 이거 나머지 꽃 하겠어요? 아니 나는 고기를 구우면 안 돼 고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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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선배님이 고진 거 먹다가 불판 받고 제가 꽂으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게스트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냥 편하게 먹기만 해 아, 오늘 내가 게스트야 몇 차례만 갖고 가 게스트, 민태규 씨, 오늘 뭐 최근에 근황 좀 물어보시거든요 근황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요즘에 명절 때 있잖아요 넘어가시죠 어 야, 이거는 와, 결이 진짜 좋다 네 이 고기 살결이 어떻게 잘라야 될지 고민이 된다 별대로 잘라야 되나 반대로 잘라야 되나 워낙 바블링이 좋아서 그냥 별대로 잘라도 될 것 같아 별대로? 근데 이게 딱 술이 들어가면요 밥이 안 들어가지 않아요? 게임하고 싶지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요 왜 이렇게 딱 술을 먹을 때는 술만 또 먹고 마른한 데 꼭 먹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막 먹게 되지 않지 않아요? 고기 먹을 때는 술 먹고 뭐 밥 먹을 때도 술 먹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술 먹을 땐요? 술 먹을 때도 고기 먹고 그런 거지 뭐 진짜 옛날에 태어났으면 모른다 장군 저는 딱 옛날에 태어났으면 딱 그 스타일이에요 우리 김춘추 김춘추 신라 신라 장군 저기 김춘추 신라 장군 머리 쓰시는 분 머리 쓰시는 분 한국지 안 읽었네 한국지? 다 틀린 거 같은데? 한국지 한 가지 더 한 번 owania 삼국지가 신라 백제 고구려잖아 위초보가 아니고요 아 그렇게 삼국? 아 삼국지 신라가 그때 삼국통일 했잖아 삼국시대 우리나라 삼국시대 삼국지 삼국지 삼국지는 중국 거 라마마마마마마마 내가 이러고 살아 이건 안창을 그 결 끊어서 십자로 군거라 조금 더 부드럽게 맛있게 결결이 살아있어요 진짜 이렇게 나도 해봐야지 꽁꽁꽁하다 고소해 씹는 맛도 있는데 부드럽고 고소하고. 왜 이렇게 부드럽지? 오랜만에 고기 먹으니까 좋네. 3일 됐다. 3일 됐구나. 선배님 두 분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배가 잘 거예요? 나는 배가 엄청 불러. 아 그래요? 그냥 막 던지는 거지 뭐. 안창 맛있어. 안창이 진짜 맛있다. 맛있어. 원래 냉면은 안 드셔요? 아. 그 되게 어이없겠지만. 네. 살찔까 봐. 아. 아 잘 먹네. 소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응? 소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아 소고기를. 여기는 꼭 그 마지막에 원래. 양념으로 된 거를 딱 시켜갖고. 밥하고 딱 된장에 올려갖고 딱 먹으면. 미안. 왜. 아니 왜. 왜 소리가. 아니 아니 그냥. 야 태균아. 예. 요거. 이따가. 한 두 점 정도. 예. 된장밥에다가. 싹 올려서. 어? 우리 저. 신사. 왜. 누란 거 아니야? 아 주워서 올리시라는 말씀. 아 된장밥에 올리라며요. 아 나 쟤 진짜. 아 추워. 된장찌개 부어져가지고요. 통으로 넣었어 그냥? 네. 네. 아우. 좋아. 태균이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귀여운 것 같아. 멀리서 보니까. 되게 좋겠다. 이렇게 귀여워해 주는 선배님 있으시고. 그쵸 오빠. 엄청 부러운데요? 전세계는 무슨 의미는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혹시 그럴까 봐 겁나. 고릴라. 원숭이. 변혼지간. 어? 어? 지식과 유식함을 맡고 있잖아요. 대표님 오늘 그. 특별 게스트. 신수진 씨 모시고 한번 기회 봤는데요. 사자성어로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죠. 사자성어? 아 사자성어라면은. 다유불급. 사자성어로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죠. 왜? 뜻은 알고. 과학에 욱심을 부리면은 배탈 난다. 신수진 씨는 운동부 두 선배랑 같이 함께 해보셨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아 저는 근데. 솔직히 항상 콘텐츠로만 됐었던 모습을. 이렇게 직접 보니까. 굉장히 놀랐고요. 워낙 같은 운동인이라서. 잘 챙겨주시고 하셔가지고. 엄청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황제 식사를 한 게 아닐까. 진짜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짜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사할까요? 예. 짠.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습니다. 아유.